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황제차박 개조 공개합니다. 2열 릴렉션 시트와 3열 황제시트의 만남으로 승차와 차박 둘다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신형 4세대 카니발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완성차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구매는 최초 차량 계약을 아트원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차량 구매부터 하이루프 제작, 차량 등록, 실내 리폼, 출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승풍구, 센터 및 측면 앰비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정보로 시원한 개방감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핸드폰 핫스팟 연결을 통해 유튜브 시청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탑승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조수석 앞 좌석에는 12.3인치 보조모니터가 장착됩니다. 터치로 손쉽게 컨트롤이 가능하며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도어를 크림베이지 원단으로 풀트리밍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내 밝은 분위기 연출은 물론 화려함과 고급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1, 2열은 크림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시공되었습니다. 푹신한 쿠션감으로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D컷 리얼 카본 핸들 고급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D컷 모양의 핸들로 카본만의 부드러운 그립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열 트렁크 퀼팅 엠버싱 바닥 2열 3열 뉴티크 우드플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깔끔한 바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청결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카니발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구조 2열 릴렉션 시트와 황제 시트 만남으로 효율적인 공간을 완성하였습니다. 평소에는 6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으며 3열 황제 시트를 펼쳤을 때에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는 일체형 시트로 넓은 시트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운데에 팔걸이를 내리면 열선, 등판, 언더소프트, 스위치 및 커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탑승자가 버튼만 눌러 편안한 자세로 시트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80도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황제 시트 등판, 굴곡 없이 누워서 취침이 가능합니다. 차박을 위한 용품을 챙길 필요 없이 언제든지 버튼만 눌러 손쉽게 차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 간격을 조절하는 만큼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큰 물건을 적재할 수 있으며 카니발의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대4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을 제작하였습니다. 수납함 안에는 전기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시동 히터, 인산철 배터리, 주행충전기,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무시동 히터를 가동하여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 단자, 12V 시거잭을 이용하여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카, 업무용, 차박용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 미니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족과 함께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모드, 릴렉션 시트, 황제 시트, 앞으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 승계하기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